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경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상황에 대한 이해, 문제에 대한 인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안경은 우리가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보게 해주는 도구이므로 꿈에서 안경을 쓴다거나 잃어버리는 상황은 꿈꾸는 이의 시각적,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경은 세상을 명확히 바라볼 수 있게 돕는 도구이므로 안경이 나오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상황을 더 정확히 인식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혼란스럽거나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안경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쓰거나 수정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명확히 보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이나 인간관계, 재정적인 문제 등에서보다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안경을 쓰는 것은 또한 자신을 들여다보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꿈에서 안경을 쓰는 행위는 꿈꾸는 이가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을 돌아보고 성찰하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안경을 잃어버리거나 깨뜨리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혼란스러운 감정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스트레스나 불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오는 부담감이 꿈에서 안경의 상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경을 새로 구입하거나 처음으로 쓰게 되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싶어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욕구일 수도 있으며 더 넓고 깊은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려는 심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경이 깨지는 꿈은 꿈꾸는 이가 지금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깨진 안경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서의 오해, 상황에 대한 불만족 등이 꿈에서 깨진 안경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경을 잃어버리거나 찾지 못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꿈은 자신의 의사결정이나 주변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명확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안경을 빌려 쓰는 꿈은 꿈꾸는 이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넓히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대인관계에서 공감을 필요로 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력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상황을 보고 있거나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편견이나 오해, 왜곡된 정보로 인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으며, 자신의 시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살해 1안경을 새로 구입하는 꿈을 꾼 직장인의 이야기 한 남성은 꿈속에서 새 안경을 구입하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세상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직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살해 2안경이 깨지는 꿈을 꾼 여성의 이야기 한 여성은 꿈에서 안경이 갑자기 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매우 놀랍고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현실에서 그녀는 연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관계에 대한 접근방식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며,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살해 3안경을 찾지 못하는 꿈을 꾼 학생의 이야기 한 학생은 꿈에서 안경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시야가 흐려져 당황스러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현실에서 그는 곧 다가올 시험에 대한 압박과 함께 학업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보다 명확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해 4 누군가의 안경을 빌려 쓰는 꿈을 꾼 남성의 이야기 한 남성은 꿈에서 다른 사람의 안경을 빌려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처음 보는 시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새로운 시각을 경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실에서 그는 직장에서 상사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갈등이 잦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상사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는 마음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살해 5 시력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는 꿈을 꾼 여성의 이야기 한 여성은 꿈에서 시력이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세상이 왜곡되어 보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안경을 벗고 싶어 했지만, 벗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녀는 최근 친구와의 오해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상황을 보다 명확히 보고 편견 없이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상징하며, 자신의 시각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검은 안경을 쓴 사람을 보는 꿈 자신의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금태의 안경을 쓰는 꿈 금태는 화려함을 나타내며,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꿈이다. 즉,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재물이 생긴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칭찬을 듣게 된다거나, 상을 받게 되는 일등일 것이다. 나이근 안경이라면, 내세우거나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일이 생기는 꿈일 수도 있다. 내가 안경을 쓰는 꿈 기성사업 및 새 사업이 성공할 길몽 안경을 사기만 해도 아필해 광명이 온다. 맑은 물에 안경을 닦는 꿈 어떤 일이나 채비를 위해 사전 준비를 한다. 마음에 쌓았던 우욕과 번뇌를 떨쳐버리고, 심신수양을 하여 선한 본성으로 돌아온다. 벗어놓은 안경을 다시 쓰는 꿈 자신의 힘보다는 타인의 협조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게 된다는 암시다. 새 안경을 사서 쓰는 꿈 새 안경을 사서 쓰는 꿈은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거나, 자신의 지위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직측을 맡게 되거나, 새로운 자리로 승진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지식이 생기거나, 도움을 받게 되는 꿈이다.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본 꿈 본심, 지위, 신분, 학력 등을 위장한 사람을 상대하거나, 이중인격자를 만나게 된 안경 쓴 사람을 보는 꿈 안경 쓴 사람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속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거나, 남에게 들키게 된다. 안경에 관한 꿈 지위, 협조자 투시력, 지혜, 통찰력, 권리명예 선장, 과장, 위장 등의 일을 각각 상징하는 것이다. 안경에 먼지가 끼는 꿈 물건을 잃거나, 도둑을 맞는 손해를 볼 전조이다. 안경을 끼는 꿈 새 계획을 실행하여 성공하게 될 길조이다. 안경을 낀 사람과 마주본 꿈 상대방이 자기의 속마음을 끝뚫어보고 있음을 당신에게 알리는 꿈의 경고 안경을 새것으로 구입해서 쓰는 꿈 안경을 새것으로 구입해서 쓰면 지위, 명예, 권리 등이 새롭게 변화한다. 안경을 새로 구입해서 쓴 꿈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단정된다. 안경을 새로 사는 꿈 지위, 지책, 권리 등이 새로워진다. 안경을 써야 잘 보이는 꿈 안경을 쓰지 않던 사람이라면, 시각적인 이해와 협조자의 안내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된다는 암시다. 안경을 쓰고 거울을 쳐다보는 꿈 오리간만에 봉사가 눈을 뜨고 광명을 보게 된다. 착각 속에도 진실은 있다.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마주보는 꿈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마주보면,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끝뚫어보는 일이 생긴다. 안경을 쓰는 꿈 안경을 쓰는 꿈을 꾸게 되면, 답답한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게 된다. 안경을 쓴 사람을 만나는 꿈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꿈은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당신의 생각이나 의도 등을 면밀히 살피고, 알아차리는 상황이 제한될 것임을 암시하는 꿈이다. 안경을 잃어버린 꿈 안경은 앞을 잘 보여주는 물건이다. 안경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앞이 어두워지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며,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낸 꿈이기도 하다. 안경이 벗겨져 눈이 드러나 보이는 꿈 안경이 벗겨져 눈이 드러나 보이는 꿈은, 복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운세를 암시하는 꿈입니다. 외눈 안경을 보는 꿈은 함부로 설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허세부리지 말고,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십시오. 안경이 시력에 맞지 않는 꿈 자신이 현재까지 예상한 것이 빗나갈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또한 현재 취하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태도에서 벗어나, 새롭게 현실을 바라보고 다르게 행동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주의 촉구의 꿈이다. 안경점에서 돋보기나 안경을 사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하는 일마다 속 시원히 풀린다. 어떤 문제나 사건을 확대 분석하고, 연구 조사하게 된다. 물건 구입, 상거래 등이 있다. 안경점에서 안경을 고르는 꿈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경고를 하는 꿈이다. 꿈을 구는 자신은 현재 감정적으로 몹시 혼란해져 있어서 정확한 판단이나 전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감정을 수습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안경점에서 안경을 사는 꿈 자신이 몸담고 있는 환경이 좋아지고 있거나, 앞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릴 조짐을 보여주는 꿈이다. 또한 자신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무의식의 차원에서 성립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혹은 새로운 태도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안경태가 부러지는 꿈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주던 인물이 멀리 떠나게 된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린다. 장차 불행해질 징조이다.